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크십니다 오늘 개명 오늘 개명은 호텔 방 몰래 청소하기 게임 헤드셋 좀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호텔 방 몰래 청소하기 게임 예아 아 방제 뭐야 게임 카테고리 게임 데모 없어졌는데 어디로 카테고리 아 있다 자 가보자 어 젠 모드 웹사이트 크레딧 코잇 스타트 스타트 어 뭐지 아 호텔 방 아 이거 호텔 방 청소 이렇게 하잖아 참 어 사람들이 다 나갔겠구만 호텔 방 청소해야겠다 어 어 이 사람은 호텔 방을 깨끗이 썼는데 청소할거 없네 아이고 욕조에 물을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나갔네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어 잠만 여기서 뭐야 이거 어 어 어 이거 갖고 나가면 되나 이거 뭐지 어 이 새로운거 이거 이거는 어디 놔둬야되나 여기 놔둘테니까 쓰세요 예 다 새건데 치우는 키가 따로 없나 클릭하는건가 어 어 쓰시고 이런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될까 여기다 버리는건가보다 이렇게 버려 어 그리고 됐나 이건 정리 끝났지 어 딱딱딱거려 계속 어디서 됐다 음 수고하세요 아 수건 걸어놔야된다고? 수건을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? 아 이렇게 아 원래 접어놔야되는데 이상한 호텔이네 아 굿있네 굿 완성됐네 문 닫으세요 구시문은 가자 아 아 여기는 오늘 그거다 어 내 방 청소하지 마세요 어 돈 돈 커민 뭐야 끝났는데? 어 호텔 끝났다 음 끝났어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? 아 여기 쓰레기통 있네 아 여기 쓰레기통 있네 자 청소 끝났고 뭐야 끝이야? 뭔가 이상한데? 시계같은거 놓는건가? 아 아닌데 이 시계는 그냥 설명서를 보라구요? 설명서가 어딨는데 아 있다 체크리스트 쓰로우 트래시 인 더 카트 트래시 리플레이스 더리 타올 리플레이스 토일렛 롤 아 이거를 변기가 있었나 근데? 변기가 없어 여기는 이상한 집이야 변기가 없어요 그리고 메이크 더 배드 딱히 없어 다 했는데 이거 퍼펙트야 그래서 초록색깔 떴잖아 퍼펙트 퍼펙트 됐잖아 여기는 카트 앞으로 옮겼잖아 아까 아까 앞으로 옮겼는데 왜 옮겼는데 뭐 어쩌라고요 끝이야 여기가 다이나마이트는 뭐지 아 폭탄으로 여는 거야 침대 옆에 휴지 하나 가져야지 어 뭐야 아 열렸다 실화야 아니 미친데 싫어하냐 이 게임 자 보자 어떻게 우리 고객님이 어떻게 하고 가셨나 아이고 여기다 토를 하고 가셨네 오줌도 싸고 미친 아이고 오줌 첫 싼거 봐라 오줌 다 찌리고 오줌 첫 싼거 보소 아 시간 없다 아 시간 없다 이제 아 이렇게 하는건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는데 아 유어 파이어드 해고 당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이제 아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 3개 어 뭐야 누구세요 아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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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여기는요 아 뭐야 뭐지 아니 미친 예 똑똑똑 하람 없나 여긴 없다 어 아우 참 더럽게도 참 어 드럽게도 지내셨어 이렇게 호텔 아무리 호텔이라 그래도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어 버리면 안 되지 어느 정도는 치워놔야지 그치 어 그라면 안 돼 아 또 토했네 이거 어떡하지 띵띵 체크 이 정도면 됐다는 건데 이 토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 음 걸레 걸레 이건가 아 여깄다 이거다 아 아 아 아 아 아 든든 든든 퍼펙트 버리고 수고하세요 아 아 끝났나 여보세요 안 터지는데 저기서는 아! 아니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유어 파이어야 또 똑똑 없다 오케오케 자 하고 더러운거 덮고 더러운거 덮고 됐고 그리고 똑똑 아니야 퍼펙트 떴으니까 조용히 해 퍼펙트 떴으니까 퍼펙트 떴으니까 여러분들 문제없어요 어우 덩얼레 놔두고와도 돼 그런 게임이야 좋고 오케 이번판은 제가 한번 깨겠다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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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여기다 걸고 이거 또 생겼지 왜 좋고 뭐가 뭐가 안됐니 뭐가 아 이거 물 빼 오케 퍼펙트 자 가고 똑똑 좋고 좋고 자아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 딴거 필요없어요 무조건 치워드립니다 오 뭐야 어 술 술 꼴았다 술 꼴았다 몰래 괜찮아 술 꼬라에 몰래 치우면 돼 플레이스 아웃 플레이스 아웃 플레이스 아웃 오케오케 아 이거 피하면서 치우는건가 봐 그냥 슥슥 오케 휴지 알겠어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 그냥 무시하고 하는거야 순간 스피드로 플레이스 아웃 오케오케 플레이스 아웃 이거 봐 게임 안 끝나지 이거 해야 돼 어떻게든 해야 돼 오케오케 오케 라스트 끝낸다 끝낸다 다 퍼펙트에요 들어가 띵 됐다 됐다 아 다음층이야 아 싫어하냐 2탄인가 봐 아 아 아 아 싫어하냐 아 너 술 꼬라했다 야 뭐야 여자였어? 죄송하구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따질게요 죄송하구요 다들 닫고 좀 이따 올게요 예 좀 이따 올게요 좀 이따 왜냐면은 너무 지금 어그로 많이 끌어서요 오케오케 일단 여긴 좀 괜찮다 좀 괜찮은거 같애 왜 안돼 뭐지? 아 캔 형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생방 보는데 너무 기분 좋아 사랑해 형 감사드리구요 여기 또 술 꼬라 있을거 같은데 어 아니네 오케오 아우 밀지마 아 딩딩딩딩 퍼펙트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저기 이제 마저 가서 라스트 뭐 남았었는지 확인 좀 하고 뭐가 부족한거지? 침대 오케 침대 침대 펴드렸어요 예 어 2탄은 좀 새로운게 나오는구만 팍 밀어넣고 시간 없으니까 양쪽 다 터뜨려 계세요 안계신다 안계신다 오케이 안계시면 개이득 안계시면 개이득 아 오줌 아 오줌 냄새 아 오줌 냄새 때문에 진짜 못살어 아우 더러워 오줌을 쐈으면 쳐 내리세요 물을 지 오줌 냄새 방향제로 사용하려는거야 뭐야 도대체 오케이 퍼펙트 라스트 원 좋다 좋다 아 오줌 또 있어 자 휴지 가져오고 휴지 가져오고 휴지 세팅 후에 물 빼고 어 여기 갈아주고 그리고 어 뭐야 닝겐 있었어 어 닝겐 있었어 어 닝겐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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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금방 치울게요 자 결벽증이 결벽증이 있어서요 안녕히 주무세요 위에서 잘 주무시네 오케이 예스 점점 빡세지는데 떡떡 오케이 오케이 이제 고주다 이제 맨날 호텔에서 이것만 하시는 막 아줌마들 이거 하시잖아 막 어 저 호텔 가면은 딱 그 느낌이야 지금 딱 계속 열심히 일하는 느낌 탁탁 좋아요 아 아 누구 있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나 할게 나 할게 이따 뵈요 이따 뵈요 이따 뵈고 이따 뵈고 떡떡 방 좀 깨끗하게 써라 그 지들아 이따 뵈고 여갖고 오고 아유 숙숙숙 띵띵 퍼펙트 야아 자 다시 한번 갈까? 뭐가 필요했지 여기? 뭐야 이거 아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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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휴지다 기억해둬요 아 밑에 토해 놓은게 치우기 제일 힘들어 오케이 이거 일단 하나 무조건 갖고 들어가야겠다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들어갈때 맨손으로 들어가면 안 돼 뭐 하나 갖고 들어가야 돼 음 들어갈때 뭐 하나 무조건 갖고 들어가고 어 뭐 있네? 아 오줌 내리고 갖고 나가고 뭐가 안됐어 아직? 이런거 갖고 빼야되나? 이런거 빼야되나? 아 쓸데없는거 빼야되는구나 아 잠만 저거 휴지였지? 음 안녕히 주무세요 예 마지막 방으로 향합니다 쑥쑥쑥쑥 대걸레는 괜찮아 그나마 다행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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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뭐뭐뭐뭐뭐 아 이거 헝헝헝헝 오케이 다음 층으로 호텔 취직해도 되겠다 어 시간 없다 호텔 취직해도 되겠어 오케이 똑똑 필요없어 이제 쑥쑥쑥 요 쓰레기 꼭 안에 담아야 되는거 아니잖아 그냥 밖에 던져도 되잖아 그냥 그치? 클리어 체크 되나 확인만 해보자 아 이거 하나 갖다 놔야 되네 체크만 해보면 되지 이번에 되나 안되나 자 되지? 되잖아 이거 봐 되는거요 되는거요 어 나와 나와 훨씬 빨라지지 작업이 작업이 훨씬 빨라지지 그치? 점점 보수가 되고 있어요 점점 보수가 되고 있어요 뭐야 뭐가 안됐어? 뭐가 안됐어? 아 오줌 오줌을 제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고 여기에 폭탄 폭탄 달아놔 어 저 사람 있었네 아 오케이 예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다 쳐다놨네 죄송하구요 예 스미마생하구요 예 어 스미마생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 나랑 자꾸 눈 마주쳐가지고 개손해보네 어 나랑 자꾸 눈 마주쳐가지고 개손해보네 예예 아 죄송합니다 예 어 두 명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좀 열어놓고 저거 한번 찍어놓고 오자 찍어놓고 갖고 나와서 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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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대걸레 여기 찍어놓고 그리고 대걸레 여기 찍어놓고 그리고 대걸레 여기 찍어놓고 오줌 쳐싸고 휴지로 갖다놓고 대걸레 빼고 그리고 그리고 벌레 갖고 가서 어 여기 찍어놓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깐깐하게 구시네 집어 어 미안하다고 미안해 미안해 마술 더 브락웨이 마술 더 브락웨이 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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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 줄게 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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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고자 펴고자 피고자 펴고자 펴고자 뭐 뭐 어 미안해 나 뭐 안 했지 어 저기 뭐 하나 아직 안 했다고 뜨는데 뭐 안 했지 어 어 꼬레? 아 걸레 빼라고 어우 잠깐만 어 미안해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이렇게 빨리 했는데 시간이 없어 자 휴지 두개 휴지 두개 닥쳐 휴지 두개 휴지 두개 아 닥쳐 뭐야 뭐가 뭐 안 했어 아 뭐 안 했어 잠만 봉 봉 빼자 응 닥쳐 걸레? 걸레 걸레 아니야 뭐야 아 여기 안 폈다 됐다 가자!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르는 호텔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호텔이야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결국 잘렸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기서 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즐겨찾게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유바!